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롸타임 롸타임 여보세요? 아 네 식당 준비됐다고요? 지금 가겠습니다 아 이제 먹는 거나 봐 또 탁코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?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까지는 드시는 거 같습니다 탁코 그때 맞아요 일단 불판이 보이고요 고기집? 고기 저건 탁코는 아닌 거 같아요 바뀌었다 아 여기? 소고기 야 점심부터 소고기 너무 맛있겠다 보시죠 대표님 곰탕? 좋습니다 저도 곰탕 네 곰탕 가시죠 곰탕 4개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로 주식이 타코와 곰탕이어서 주 3회는 타코를 드시고 나머지 3일은 곰탕을 많이 드시면 약간 꽂히면 먹는 스타일이잖아 올해 이태훈 팀장님이 결혼을 하셔서 그때도 결혼식 음식을 안 드시고 곰탕집 가서 곰탕을 먹고 아 진짜? 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오 맛있겠다 되게 뽀얗다 아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뭉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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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시켰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고기 고기집에서 파는 곰탕은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게 고기 기쁜 맛이 좀 세긴 세죠 와우 아버지 3일은 곰탕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고기 고기 진짜 맛있겠다 한 번 먹어봐요 연도 다 숟가락으로 드시네요 저는 그게 귀찮아서 직원분들 불편한 거 있어? 뭐 불편하다기보다 뭐 사무실도 생기고 그때보다 환경은 나아졌는데 대표님이 너무 스케줄이 바쁘시다 보니까 뭐 업무적인 것도 그렇고 사적인 것도 그렇고 시간을 좀 많이 못 보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근데 옛날에 그 오붓한 분위기는 시작할 때만 이제 있을 수 있는 분위기니까 귀한 거지 사실 다시 재현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건 이런 게 안 익숙해져요 안 익숙하니까 이제 뭔가 스스로 계속 부담감을 주고 자극을 주고 그럼 계속 이제 안 익숙해지려고 하는 거지 오히려 어? 아직도 강의가 안 끝났구나 자기 약간 진짜 그냥 기량대로 최선 다하는 게 뭐 괜히 막 와 진짜 막 나 1등 시켜주길 바래 막 이런 건 없고 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즐겁게 하는 게 그냥 열심히 하던 부분 뭐가 되지 않을까 진짜 그런 마음이 싫은 건데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난 똑바로 해야지 이 새끼야 똑바로 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한 다음에 모든 것에 감사해 라고 하고 알겠다고 한 다음에 모든 것에 또 감사해 하고 있을 때쯤 다시 똑바로 하라고 천물도 가볼 천물도 가볼 에이 난 똑바로 하라고 한 적 없어 내가 너한테 똑바로 해 라고 했어? 에이 그런 말을 하실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다가오셔서 귓속말로 거짓말 아 진짜 똑바로 얘네는 이 방송하고 잘라야겠다 나는 진짜 똑바로 하라고 한 적은 없어 나는 왜냐면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바로바로 안 해 난 다 이제 모았다가 그러니까요 맞아 맞아 저한테 평소에 얼마나 쌓이셨으면 한 3년 동안 내가 내 노트에 적어 아 아 10월 뭐 뭐 18일 2023년 태훈이 내 안 좋은 얘기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거 한 2년 뒤에 이제 터뜨리고 어 한 한 38개 있을 때 이제 그때 한꺼번에 이제 맞아 이거 아저씨들만 하지 저런 거 물어보는 게 아저씨야 아니요 다 해요 저희도 그렇게는 아저씨 많아 그렇게는 아저씨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괴로워 베이비 I need you here right now 누가 돼서 한 거예요 어머머 아 애들 애기들 다 알아보네 귀여워 학생들 귀엽고만 요 아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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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이제 트레이닝센터고요 신곡 Y 안무 연습을 하러 왔고요 아 진짜? 안무 보는 겁니까? 재범이 형은 안무를 좀 빨리 습득하는 편이어서 디테일 다 잡고 해서 3일 4일 만에 다 완성해서 하시더라고요 오늘 첫 연습입니다 뭐 하고 왔냐? 네 멋있게 시온이 멋있게 하고 왔네 그때 우리 춤추는 크루 일단은 1절 안무 먼저 배우고 이따가 뒤에 파트 줄배치 끝나면 뒤에 파트 해보는 걸로 하자 오케이 아 궁금하다 우와 뭐야 헉? 아 근데 그게 깔끔하다 멋있다 멋있어 노래 좋다 노래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와이다 와이 큰 거 왔어 이거 해야 되겠다 와이 챌린지 이거 괜찮네 챌린지 챌린지가 쉽다 이거 지금 여기 배워야 돼요 자 자 집어서 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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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바꾸려고 이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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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그냥 바꾸려고 하나 둘 하나 둘 컴온 그 다음에 업 업 옆으로 외로워 업 옆에 아아 이렇게 하지 말고 나 약간 살짝 애교 같이 보여가지고 귀엽게 귀엽게 앙탈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외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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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이런 가지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음 오케이 엽 예스 오케이 그러면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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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방금 고장 났는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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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전거 같은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? 저는 외우는 건 빨리 외웠는데 제가 제가 원하는 멋이 안 나왔어요 아 멋 ㅇ 나이도 조금 있으시고 하시니까 야! 야! 그런 한 구간 정도가 좀 잘 안 외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본인은 멋이 안 났다 그랬는데 못 외웠다고 영역에 좋은 것도 많이 챙겨 드셔야 될 거 같아 아 개 헷갈린다 한 3분만 쉴게요 예! 예스 썰 왜 앉아있어 아 빨리 해 형 방금 앉아있었어요 방금 앉았어요 아 지금 줄 정리하고 이제 방금 앉았어요 나 진짜 아침부터 달리고 아 달렸어요? 재범씨가 그런 말 없었거든요 핑계대는 거 보니까 아재다 확실히 핑계를 많이 대 힘들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형이 얘기하신 대로 곧 마흔이 셔 가지고 곧 마흔이 셔 가지고 아니 매니저 유튜브랑 자꾸 다른 얘기를 하네 아, 이 친구들... 현수가 나보다 체력 안 좋은데? 이 친구들 안 앉고 연습하잖아. 여기 앉은 사람은 제법 수밖에 없어! 이 친구들이 운동을 안 하고 와서 6kg 안 뛰었으니까. 뭐지? 1, 2, 3, 2, 3... 그렇죠. 확실히 근데 비교하니까 다르긴 하네요. 영원히 들어가 있네. 광고 영상이랑 비교하니까? 6kg 뛰어서 그래요. 그렇죠. 그리고 뭔가 점점 힘들어하니까 뭔가 박지범 씨 모습이 보이네요 박지범? 박지범 씨 모습이 찾고 싶어요 근데 세웅 씨는 춤살이 예뻐 야 이거 춤 진짜 미쳤다 우리가 아무리 놀려도 멋있는 건 인정 지금 한 시간 반 됐어 그래요? 진짜 빨리 해오시네요 한 시간 반? 대단하다 한 시간 반이면 미쳤다 요리 한번 틀어보자 네 나옵니까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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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좋아 잘 봤습니다 정말 멋있다 앤리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